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 2016년 시간제 보육성과보고회에서 체계적인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센터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시 보육시설로 지정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정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센터 내 시간제 보육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환경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